안녕하세요 물뿜는하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3년도 소방설비기사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소방설비기사 4회차 실기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올해 시험은 모두 종료되었는데요 지난 시험을 잠깐 짧게 리뷰하면 전기는 조금 어렵고 기계는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전기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기계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전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1회차 2회차 때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소방설비기사 4회차 전기기계 실기 유학 분석을 할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지난주부터 저희 유학노트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정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지난주 1월부터 오늘까지 그 유학노트에 대해서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기출 유학과 그 다음에 개정사항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를 했고요 오늘 드디어 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유학노트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총 4종류가 있는데 기계 필기 유학노트, 전기 필기 유학노트, 기계 실기 유학노트, 전기 실기 유학노트 총 4종류가 있죠 쌍기사를 따려면 이 4종류의 책을 다 봐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기 실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실기 살펴볼게요 자 살펴보면은 일단은 저희 그 책 소갯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유학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제가 써놨는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은 최신 7개년 기출 문제 완전 분석이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아마 9개년, 10개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하마티비를 기입해서 좀 더 쉬운 이에야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별 3개, 2개, 1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출제 빈도별로 저희가 이거를 다 나눠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유튜브 강의 리스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4회차, 20년 5회차, 21년 1회차, 22년 4회차 그 다음에 뭐 이번 시험까지 23년 1회차, 23년 2회차, 23년 4회차 이렇게 어떤 기출문제가 출제됐는지 저희가 다 적어놨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아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저희 명도가 시작이 됩니다 별 3개부터는 이제 무조건 쓰면서 물 뿜을 때까지 암기하자 이렇게 해서 별 3개는 다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그 자탐 가닥수 개정이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회차 때 자탐 가닥수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출제될지 저희도 상당히 이제 궁금했는데 이번에 조건이 그냥 아예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더라고요 화재로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 제 지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의 유한 조치를 하였다 이렇게 그냥 주어지더라고요 또 그리고 전화선도 삭제되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가닥수를 구하면 됐고 단지 전화선만 삭제되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확실히 이번과 같이 딱 조건이 주어지고 문제를 푼다는 확실한 단서가 없어서 저희는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탐 일제경호 가닥수 이제 22년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정 내용은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 제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의 유한 조치를 할 것 이걸 써놓고 저희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건 케이스 1은 문제에 조건이 주어지는데 유한 조치를 하였다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 케이스에 이렇게 문제를 가닥수를 구하면 되고 케이스 2는 층마다 경종선과 경종선을 추가한다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층마다 경종선을 추가하고 경종선에 퓨지 설치한다 이렇게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는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정계는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기계 시기 보여드리면은 기계 시기 역시 똑같습니다 책 속의 말, 이력, 그 다음에 저희 구성소개, 그 다음에 역시 22년 1회차부터 23년 4회차까지 어떤 기출문제가 출제됐는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별 5개부터 별 1개까지 요약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기계 필기 한번 보면은 기계 필기는 저희 이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의 말은 다 똑같구요 소방언론부터 소방언론부터 그 다음에 유체역학 그 다음에 3과목이 뭐죠? 법규죠? 법규, 그 다음에 4과목이 뭐겠어요?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미 널리 이렇게 23년 4회차 필기시험까지 출제된 사항을 저희가 모두 다 업데이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노트로 공부하시면은 진짜 최단 시간으로 최대 효율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저희 영노트로 내년도도 같이 많은 구독자들 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구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일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질문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구요 내년도 시험 있으니까 모두 다 화이팅 하시구요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